넥슨 넥슨 데브캔 스튜디오 마비노기 열 번째 이야기 이건 내가 만드는 너만의 악보 사람이 인생을 허무하게 살며 현실에서 게임에서 경쟁을 하고 아무것도 남는게 없는데 여기에야 전투 말고 다른게 미진하기 추수해보기 우유짜보기 버섯 채집 달걀 모으기 나뭇캐보기 연주해보기 한날기 열맺다보기 철광석 캐기 야금술하기 농장 꾸미기 포션 만들기 볼 던져보기 말다여보기 낚시하기 음식 만들기 과잉재래해줘 합주해보기 주사위 주사위 던지기 죽은 척하기 공양해보기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 체력으로 체력으로 무기를 만들어봐 너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 에프파이어를 비워서 모두 모여봐 물꽃속에 피어나는 추억들 악기를 연주해서 돌아봐 세상을 연주해 보길 바래 뭐든지 말하는 대로 심심한 심심한 고수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돈 받고 텐 받고 받기만 하면 돼요 전투가 아니어도 할 것이 많은 게임 모두를 친절해 이것이 바로 마빌놀기 오미지하기 추수해보기 우유짜보기 버섯 채식 하얄보기 나뭇해보기 연주해보기 하늘 날이 감자패보기 철광석 캐기 야금술하기 농장 꾸미기 포션 만들기 꿀 던져보기 말달야보기 낚시하기 어설프지만 즐길 수 있어 자유로운 생각대로